낙사 안하려고 벽에 딱 붙어있어요 벽에서 안 나오려고 어떻게든 난 낙사 안할거야 난 낙사 안할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빠득빠득 이 우물 속으로 빠지지 않은 제나타가 포커싱을 하면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루시우가 날라다닐 것인가 오케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...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거점 맵에서는 졌지만 이 낙사 맵에서는 과연 루시우 팀들이 활약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신하쩌 루시우들 낙사하려고 다들 낙사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나타들 오고 있지만 죽어나가 오 근데 또 의외로 서로 똘똘 잘 뭉쳐서 가고 있어요 낙사에만 혈안한 나머지 콩알탄 날라오는 걸 생각을 못했죠 의외로 부주화 걸린 콩알탄들이 무섭습니다 거점 활성화 됐구요 이제 거점을 누구나 밟아야되고 그걸 낙사로 노릴 수 있을 것인가 오 낙사하나 아 시킬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루시우분들은 킬할 생각이 없어 어쨌든 저 우물에 빠뜨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나타 팀이 거점을 못 밟아 어쨌든 여기 숨어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 낙사 노리나요? 아 낙사 실패 아 낙사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둘씩 우물로 빠지기 시작해요 거점은 먹었긴 해야되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아 저 낙사시킬 수 있나요? 아 낙사 또 한명 떨어집니다 아 2명 떨어집니다 루시우는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게임하고 아 3명 떨어집니다 아이고 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맵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운이에요 볼스카야 나오면 제나타가 이기는 거고 우물맨 나오면 낙사 맵 나오면 루시우가 이기는 거고 근데 운없는 루시우들은 응 볼스카야 걸려서 진거고 한 명씩 옵니다 다들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어 오 작전 세웁니다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을 쓴 폭발 어어 체아타분들 어디에야 할지 모르고 있어 지금 체아타분들 앞으로 가면 죽고 왼쪽으로 가도 낙사고 정답은 그래도 그나마 오른쪽으로 뭉쳐서 가는 거 같거든요 그 체아타분 골목골목이어서 골목깡패들한테 막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 스님들 다 쓰러져 척쳐져 있습니다 체아타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루시우들 신났죠 본인들 맵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 드디어 제아타들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오고 있는데 일단 협곡이 아 모여치고 있어요 일단 총을 두개 키면서 옵니다 극박했나봐요 겨우겨우 오긴 왔어요 거점까지 아 그치만 낙사 노려지죠 제아타들 낙사 노려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되고 구석에 몰렸습니다 낙사안하려고 벽에 딱 붙어있어요 벽에서 안나오려고 어떻게든 난 낙사안할거야 나 나 낙사안할거야 나 낙사시키지마 아 벽에 딱 붙어서 니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든 낙사를 안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낙사안할거야 오케이 벽에 뻔들 붙여놨어요 오호 그래도 루시우 팀이 갖고왔습니다 어찌어찌 갖고왔어요 벽에 딱 붙어서 낙사만 노리는 루시우 어떻게든 아둥받은 낙사 하나를 낙사시키려는 자와 낙사당하려는 자 결국에는 뚝배기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 청포도 살인마들 결국에 떨어집니다 한 명 아 이렇게 해서 루시우 팀이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딱 붙어버렸지만 바스티온처럼 자리잡고 있으면 정수리 맞고 죽어버리죠 청포도에 안녕